그룹이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중국대 핀테크 기술을 선도하는 P2P 기반 대출 대표기업인 중국 디안농사와 지난해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핀테크 사업 추진을 위한 조인트 벤처 설립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식에는 한화 SNC 김용욱 대표이사와 한화생명 전사혁신실 김동원 부실장, 디안농사의 소울타이트 대표 등이 참석해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주주간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김동원 부실장은 지난해 11월 MOU 이후에도 홍콩과 서울에서 소울타이트 대표를 만나 본 계약 주요 내용에 대한 사업 전략을 함께 논의해 왔습니다. 두 회사는 50대 50 지분 투자를 통해 2월 중 싱가포르에 법인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대출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국내에는 3월 중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르면 8, 9월 중에 대출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국내 법인은 30명 규모로 핀테크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해 출범하며 향후 사업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고용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대출 마켓플레이스는 오픈형 플랫폼으로 운영돼 국내외 스타트업과 금융사 등 핀테크 관련 업계와 상생하며 건강한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룹은 이번 계약을 기반으로 국내외 핀테크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급변하는 핀테크 사업 환경 하에 글로벌 선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적 역량과 운영 노하우를 획득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